네, 이번 대 대표인터티켓도 수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들 편집을 감방스로 만내시죠! 아, 예! 이런 세트쟁이! 하하하하! 아, 이들 어디 오셨나요? 이들? 아, 지난번 룰특법이 있었던 엔에이소도 그리고 스프렉트 드래그 할 수 있었던 이곳에서 항상 이광준 대표인 타임 합격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각 부분 다섯 부분을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완전 뭐... 문으로는 정말 3점이 나이네요. 타! 3점 블루! 에이콘! 정글! 3점 블루! 스피릿! 2점! 3점 블루! 4! 1딜! 3점 블루! 2! 3점 블루! 3점 블루! 2! 1! 3! 2! 2! 3! 2! 2! 2! 3! 2! 2! 그리고 맞추냅니다 여기 가면 한 번 한 번 더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번 더 자 다음 에이컨이 왔습니다. 200만원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플 Switch 네. 4대4, 1스푼 다음 전분입니다 스피레스 2단입니다 다음가지 한번 찾아보십시겠습니다. 자, 2경만이 한 번 양쪽에 끝으로 3만이 놓으셔서 믿습니다. 자, 우존에 곧, 터와 원질로 같이 찾으시구요. 2경만이 다시 부작용으로 갑니다. 자, 원질로 한번 받아봅시다. 원질로 3등으로 5등으로 1등으로 이렇게 해서 강렬을 해주십니다. 자, 이것을 강렬! 지금 승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겹기 대표님 모시고 잠깐 홍본사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드롤 챔피언스 스크린 2014 자, K-데이버와 자, G스킬 K-데이 자, 다음에 최초수어 정글의 이자연, 민지의 허건성, 원진 김혁규, 그리고 이광영섭입니다. 자, 한 그릇도 앞으로 조금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그대로 안됐습니까? 예. 자, 가운데 가주세요. 선수에게는 이백만의 선수와 함께 부탁을 주워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K-데이, 이리당 팀 다섯 선수에게 축하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사용도록 하겠습니다.